아니, 여기가 벽이 한 번 부딪혔어요. 여기에 벽이 한 번 부딪혀서 벽이 한 번 부딪혔어요. 잡고 싶었는데 누가 제 엉덩이를 갖고 치는 거예요. 제 엉덩이를 갖고 치는 거 같아요. 나 한 번 너랑 같이 치는 거 같은데? 나 담배한테 열려버렸어요. 아, 진짜? 아주 비명 소리가 좋은 구경 하셨네요, 나연 씨. 네, 아주 재밌는 구경이었습니다. 아, 진짜 한 번 더 해볼까요? 나엄빛이 껴서! 나도 나엄빛을 거에요. 제가 아마 찍어볼게요. 너무 힘든데? 시작! 많이 줘봐주세요. 아무것도 안!